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송치입니다 저희 나라가 참 반칙이 성행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 본능이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항상 양질의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하고 항상 많은 것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도 좋고 뭐든지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재물도 많아야 되고 색도 많아야 되고 이성관계도 많아야 되고 그것도 색도 항시 지구지순의 사랑을 해야 되고 재물도 양질의 재물이어야 되고 아방궁이어야 되고 운막은 말고 이러면 어떻게 이거를 욕망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접점이 아기밖에 없다 이겁니다 접점이 아기는 섬이다 그러니까 뭔가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야만이 내가 부평처처럼 바람 따라서 뭐 따라서 이렇게 세파에 따라서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단순한 것 같아도 그래도 겪어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마음의 심지에 섬이 있는 사람이 더 편한 세상을 산 거다 라고 이렇게 성인들이 말씀을 하죠 하는데 본능이 워낙 깊다 보고 이게 이게 숙세 숙겁의 인연이에요 맥겁에 맥겁에 이게 그냥 막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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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막 본능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팍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내놔야 되죠 그 대가가 뭐냐 흰머리 나는 거예요 흰머리 나는 거고 생노 노병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노병 결국 이제 죽는 거를 대가로 내놔야 된다 이거죠 죽음의 사진이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80세 되는 분한테 와 있는데도 70세 되는 분한테도 와 있는데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내 재물 맨 눈에 보이는 거 내 그림자는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림자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는 항상 이런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물 하나 상담 하나 받는데도 상담요 아껴요 그래 가지고 절반만 깎아 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배려별 분들이 많아요 재물하고 지구 지순의 사랑을 하고자 해도 재물 모으는 시간은 있어도 사랑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말 자체는 다 좋은 말 해도 다 허황된 거다 본능에 끓고 있는데 본능으로 싹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LH 임직원이나 고위직 정치직 뭐 이런 사람들이 욕망의 화체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다 옛날에도 숨어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막 노골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나라 사이가 완전히 옛날하고 틀려졌다 뭔가 이상해졌다 배가 이거 침몰하고 있는 거 같구나 그런데 배가 타이타닉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 폐물 지금 챙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하지 않겠어요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폐물 하나 지금 건지려고 챙기려고 물에 빠져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상담자들을 겪어보니까 낮과 밤이 갈라지더라 이거죠 진짜 얘기는 억울한 분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오신 분들이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탐해 가지고 이거를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하여간에 국세청으로부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원하는 답을 얻고자 이렇게 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억울한 부분은 왜 억울하냐고요 원칙이 이렇게 법리가 있어요 법리가 원칙 아니에요 법리가 원칙인데 이 원칙에 반해 가지고 뭐를 과세 처분을 한다 처분을 하든지 징수 처분을 하든지 이런 거 보면 억울하죠 이분들이 당연히 억울하죠 나는 원칙대로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빡 때리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부류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탈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게 적출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산을 국세청은 징수 처분이 무섭죠 그러니까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빼돌리고 뭐 이런 데에서 비결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오지도 않아요 납세자를 가장한 가장의 납세자들이 와요 가장의 납세자들 참 배로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의 납세자들이 자기들이 납세자인 것처럼 와 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무슨 사무장이라든지 어디 법인의 사무장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답을 얻고 나한테 답을 얻어 가지고 자기는 납세자한테 돈 받아 가지고 아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상담연 내고 자기가 원하는 답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답 안 나온다 그러면 별것도 없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돌변하고 그러면서 아니 뭐 별거 없잖아요 뭐 그러면서 왜 내 말 다 잘라 가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트집을 잡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징그럽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재벌 되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세무 공무원들은 어디를 봐도 재벌 된 사람들은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봐야 재벌 안 된다 이거입니다 지금 뭐 투기하고 막 뭐를 해도 재벌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숨겨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머리만 세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해야만 징그럽게 다주택자 되고 뭐 되고 재물 모으고 뭐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 대가를 내놔야 된다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전체의 손익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수지는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여기서 와 가지고 아내가 왔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채무 때문에 내 재산이 이게 침범이 되느냐 압류가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이렇게 데리고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나마 이렇게 집 조그만의 우리 가정에 보금자리 하나가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거 뺏기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는데 그분한테 상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요 상담요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상담하는 거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래요 참 기억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상담요를 이걸 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 어 하다가 이렇게 놔두고 가면 그걸 받아놓고 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됐다 이거 이득이 안 됐으니까 뭐 별것 없네 하면서 돈 다시 내놓으라고 상담요 다시 내놓으라고 자꾸 전화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안 주면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SNS에다 돌아가면서 최악의 상담을 받았네 뭐 했네 그러니까 대부분 제 블로그 뭐 이런 거 SNS에다 무슨 글이 있으면요 대부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한 시간에 즉문즉답 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세전문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법이잖아요 세법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국세청에 있을 때도 이 분들한테 말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를 알아요 실무를 안다 이거예요 실무를 근데 법은 몰라 법을 알려면요 일단은 민법 기본 민법 헌법 헌법 그 다음에 형법 이 기본 3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민법은 민총이 있고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이 있고 친족 상속이 있어요 최대한 4개가 있어요 이거 정도는 알아야 법을 그나마 왜 이 삼수변에 물수에 갈 거가 왜 이렇게 법이 됐는지 이게 이치잖아요 법의 이치를 안다 이거예요 법의 원리 법의 정신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고시만 딱 하다 보면은 저도 잘 되려고 고시만 했죠 그러니까 삼수변에 갈 거 법의 정신을 모르고 무조건 이게 나오면은 그냥 외워가지고 답안전에 다 벗겨가지고 얼른 얼른 합격해가지고 검판사도 해야지 이것만 생각할 때는 괴롭더라 이거예요 만일 그때 제가 합격을 했다면은 지금의 법원에서 보이는 작태를 보이는 그런 판사들 지금의 검찰에서 그런 이상한 작태를 보이는 그런 검사들이 그 사람들의 못지않게 제가 더 했을 겁니다 왜 저는 그네들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할 그 본능도 있고요 그럴 야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머리도 있어요 저에게도 야비한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고시공부라는 단순한 기간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맹해지면서 이 이치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구제죠 구제 규제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항시구제고 법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3법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3법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학원 간다 하잖아요 노스쿨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학원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 얼른 얼른 이게 법의 정신을 알게 된 뭐냐 이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젊다가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조인들이 법조인들이 젊다가 내 한지급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지휘 추구하는데 그리고 돈 추구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 하고 그런 거에 정간현간 서로가 짝짝궁 해가지고 서로가 패밀리 만들고 그런 짓거리만 안 해도 우리나라가 절대 이상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아무리 해도 재벌 된 사람을 내가 못 봐봤어요 어떤 뭐 현직 검사장은 나와가지고 막 안에 있을 때는 검사스럽게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이라고 평을 받는데 나와가지고 1년 만에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세무조사가 그렇게 무서울지 몰랐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는 거 같아도 버는 거 같지가 않다 이겁니다 다 자기 인연 따라서 돈이 움직인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법을 하는 사람은 법을 알아도 세무 실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세법을 아무리 봐보십시오 세법을 봐가지고 금방 위치를 통달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죠 인공 구글 AI 보다 더 인공지능을 가진 천재 중에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법제는 봐도 몰라요 한글밖에 이게 한글인가 한글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빈 거는 여백이고 종이고 검은 거는 글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밖에 모른다 이거 남놓고 기억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실무의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히 세무 분야는 실무의 감각이 필요하다 근데 실무라는 것이 나중에 따져 보니까 결국은 뭐를 하냐 결국은 법리더라 이거예요 법리 이 법리를 절대 못 이긴다 이겁니다 결국은 일 세대가 일 세대가 무슨 의미냐 일 가구라고 쓰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개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왜 무슨 의미냐 라는 식의 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양파가 이렇게 있으면 양파 껍질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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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세 전문가가 되려면 조세 전문가가 되려면 단순한 교수 수준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를 하는 그 정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세와 법에 이거를 양수 겹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실무도 해 봐야 되고 실무 감각도 있어야 되고 법도 법의 정신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조세 전문가다 이겁니다 전문가는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게 무슨 뭐 이렇게 발 담가 보고 내가 들어갈까 말까 목욕탕 물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뛰어들 들어가면 확 뛰어들어간다 이거 밑 빠진 도구에 물을 어떻게 부을 것이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 보십시오 그래도 빠진다니까요 연못 속에다 던져 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풍덩해 버리면 된다 이거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뭐 해 버리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뭐 고민할 때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게 철산 절벽에 그러니까 절벽에 딱 있어도 내가 한 발짝 딛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의 전문가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세금에서 세금에서 이 시어자 들어간 거는 다 해요 다 아는데 단순히 뭐를 안 하느냐 계산 신고 이건 안 해요 왜 제 옆에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국세청에서 막 나왔을 때 막 조세 전문 높음 조세 전문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죠 나한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또 그만한 경우까지 가봤고 그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문턱에서 제가 이제 거꾸라진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그렇게 뇌출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그렇게 팍 집착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법무법인 뭐 이런데 내가 막 지리산까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다고 갔다가 나왔다 이게 아닌가 나왔다가 또 내가 나왔던 법인에 들어갔다가 또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서 조용하게 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해달라는 사건을 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리산에 있다 하더라도 지리산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꼭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억울하면 무조건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리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아무리 나라가 썩고 부패이고 뭐를 하더라도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더라도 법리는 비빌 언덕이 돼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꽃놀이 패가 된다 이거예요 그 법리를 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이렇게 법서들을 많이 내가지고 세상한테 뿌린 거죠 저도 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라동한테 너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그래도 법리 마인드를 많이 전도를 했다 구제의 전도사라고 국세청에서 누가 어떤 직원이 저보고 과장님은 구제의 전도사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줄 때 안대 역할 그래도 한 거에 대해서 뿌듯하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들 많죠 욕하는 왜냐하면 욕을 하는 사람들은 끝끝내 10년이 지나도 욕하는 거는요 자기 비밀이 들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비밀이 들킨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살다 그 업대로 살다 가실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때 보면은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억울함을 뭔가를 하고 싶다 한 분은 얼마든지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시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아니면은 나 이상으로 이렇게 더 이상 더 좋은 법률 뺄 수 없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에 거의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설득할 수 있는 그거를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그리고 이 가격에 이렇게 상담해 가지고 답을 내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경제적인 효율로 따지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나 뭐 별로 없다 나는 혼자만의 프레드를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하죠 그래도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항상 겪고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간접 경험이라도 하지만은 다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서 돈 속에서 돈에 악대하고 막 이게 돈에 집착하고 막 이런 쩔쩔매고 막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고 막 이렇게 교묘하게 머리 돌리고 음용하고 음용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많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육도윤회하는 사람들을 다 본다 이겁니다 지옥 어떤 분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듯이 얼굴이 인상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악의 다툼하듯이 성질 내고 막 음용하기가 이럴 때였고 막 그러죠 누구는 축생처럼 그냥 자기 이익 이제만 그 돈 자기 돈 아까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상의 사람들 같이 다 거짓말 한 번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든지 1분 1초만 1초 1분 5분 1시간 5분 하니까 5분 거를 30분으로 해가지고 꼭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 안 주려고 나중에 후불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해놓고 떼어먹고 가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참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저는 그 분들이 다 불보살의 화연들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이 그렇게 바쁘세요 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음용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의 모습으로 고통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다 공부시켜 주잖아요 그게 인생 공부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세금을 조사전문변호사를 혼자서 이렇게 할 수 버틸 수 있고 지탱하고 있는 이유가 재밌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매일 이렇게 상담하면서 어울리면서 이야기 듣고 가면서 어떤 분하고는 결이 맞을 때는 그렇게 서로가 웃고 지내고 서로가 인생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분 만나면 저렇게 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기 아버지 모시고 미국으로 가게끔 여기서 유리하게 말해달라 하니까 그런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성질 내고 근데 아버지 모시고 가면 태평양에 다 빠트려 볼 사람한테 뜨거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밥 먹자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누구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자기 이익을 못 챙기면 또 뭐 그렇게 성질 내고 분염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분염으로 끝나는 거는 그나마 신사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정도면 선한 사람들입니다 막 어디든지 막 도배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양하게 삽니다 다양하게 살고 누구나가 다 욕구 욕망 충족하면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죽음의 그림자는 오늘도 한 발짝 저한테 와있다 라고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입니다 항상 그림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